지살과 영맛살에 대해서 안내를 소개합니다. 예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말이라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네요. 토요일, 일요일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아서 감정적으로 변해서 카페를 한번 뒤집어 놨었어요. 일단 어린애 다니면서 죄송하고요. 우선은 카페는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살과 영맛살을 할텐데 일단 신살 같은 경우는 시비운성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비운성하고 조금 방향성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살은 살이고 시비운성 강약은 따로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르치시는 분들마다 좀 의견은 다른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어쨌든 그거는 다음에 특강이나 아니면 따로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살과 영맛살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영마가 있어서 자주 이사를 다닌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고 아니면 나는 영맛살이 있어서 이직을 밥 먹듯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저 역시도 신자진 그룹에 띄거든요. 원숭이 때에요 제가. 그래서 영마 영마 이 영마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한자로 역을 어떻게 쓰냐면 제가 옆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한자를 좀 자신 없어 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또 한자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이렇게 암았을걸요. 저는 막 한자를 그렸어요. 이게 제가 트라우마가 있는데 학교 다닐 때 한문 선생님하고 크게 싸워가지고 한문 선생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한자를 좀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근데 더 웃긴 게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또 한자를 공부를 하게 됐으니 참 아이러니하죠. 그때 열심히 좀 공부를 해둘걸. 근데 공부할수록 재밌어요 한자가. 한자가 재밌는 거는 파자를 해서 재밌어요. 하나하나 해체를 해서 보면 그것도 묘한 또 맛이 있더라고요. 아 영마가 저런 뜻이 있는데 죄송해요 한자가 막 엉망으로 써졌네요. 이럴 땐 약간 한자 문화권에 라는 게 좀 부끄럽긴 한데 음 지금 보시면요. 제가 적어놓은 게 있죠. 인오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오술. 사유축. 신자진. 해묘미. 라고 읽어요. 이건 이제 3합인데 인오술 얘들은 모이게 되면은 불로 변하는 그룹이고요. 사유축은 이렇게 금으로 변하는 그룹이고요. 그리고 신자진은 이렇게 물로 변하는 그룹이고요. 얘들은 목그룹으로 변하는 해묘미. 이렇게 4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영마라는 건 뭐냐면 얘들이 왕지라고 생왕. 생왕. 이게 생지고 이게 왕지인데 앞으로 나왔다고 해도 생지고요. 인사신해라고 하는 글자하고 부딪히는 애들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은 인하고 부딪히는 애들은 뭐냐면 뒤보다 앞에다 적은 게 낫겠네요. 여기 빨간색을 적어드릴게요. 이 인오술이라고 하는 이 글자 입장에서는 원숭이 글자. 이게 원숭이 신이거든요. 원숭이 글자가 영마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거 뱀 글자 있잖아요. 이거는 사해충. 그래서 해라고 하는 글자가 영마가 되고요. 그러면 신은 충하는 글자가 또 이렇게 호랑이 글자인 인이 돼요. 인신충이기 때문에 얘가 영마가 되고 지금 또 해가 그러면 이렇게 사해충이니까 뱀 글자가 영마가 되거든요. 이게 영마예요. 인신사해 이게 영마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그룹 입장에서 볼 때 이 빨간색 글자가 영마가 되는 거예요. 맨 앞에 있는 글자랑 부딪히는 게 영마인 거죠. 영마는 뭐냐면요. 형체가 없는 거예요. 영마는 형체가 없어요. 그리고 글자 잘 보이시나요? 조금 당겨 드릴게요.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고 주로 뭐 통신, 전기, 전자, 또 IT 쪽도 해당이 돼요. 형체가 없다고 해도 무슨 뜻일까요? 얘가 발이 달렸을 거예요. 퍼지는 거예요. 멀리 퍼지는 거. 보통 저희가 요즘 말하는 트렌드. 글자 너무 웃으셨어요 지금. 이거 세워서 쓰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좀 고정된 칠판이 아니라 가지고. 트렌드. 요즘 유행.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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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말띠띠를 가지고 있는데 자식이 원숭이띠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는 영마에 해당하는 띠거든요. 내 자식이. 그럼 반대로 보세요. 소띠예요. 지금 이 방송 보신 사람이 소띠인데 자식이 돼지띠인 거예요. 그러면 인신사의 모두가 영마가 아니라 내가 어느 그룹에 있는지를 보시는 거죠. 소띠인 사람은 돼지띠 자식이 영마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용띠인 분이 자식을 낳는데 호랑이띠가 됐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영마살에 해당하는 띠의 자식을 낳은 거죠. 그리고 양띠 부모가 뱀띠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 뱀띠 자식도 자기 입장에서는 영마살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마살띠가 되면 뭐가 되냐면 일단 영마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는 이름을 날려주는 자식이 될 수 있거든요. 영마는 널리 퍼진다고 했잖아요. 트렌드라고 했어요. 이름을 날려요. 그러니까 방송을 타는 자식이에요. 카메라빨 받는 자식이고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이름이 어떤 식으로든 좋게 번지든 나쁘게 번지든 일단 세상에 이름을 내는 자식이 되는 거죠. 개찬해서 욕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집안이 좀 어려웠는데 그것도 영마에 해당이 돼요. 내 자식이 내 그룹이 여기 들어있는데 이 빨간색 글자로 제가 적어드린 띠로 태어나게 되면 이름을 날리는 자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살은 뭐냐면요. 지금 제가 여기 글자 따로 쓴 거 말고 지금 3개씩 적은 것 중에서 맨 앞에 있는 애들 있죠. 이거. 이게 지살이에요. 지살은 맨 앞에 있죠. 1번이란 말이에요. 맨 앞에 있잖아요. 맨 앞에 있다는 건 뭘까요. 브랜드라는 뜻이죠. 브랜드. 브랜드고 지살이라는 거는 이거는 아까 형체가 없는 게 아니라 얘는 또 형체가 있어요. 지살은 땅지자로 써요. 이 지자 땅지자로 쓰고요. 이게 지살인데 형체가 있어요. 형체를 갖춘 거. 형체가 있는 게 지살입니다. 영마하고 지살은 좀 다른데 영마는 방송을 타는 거라고 했으니까 전파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전자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영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래서 리포터 역할을 하는 분들 방송 나가서 기상예보 이런 리포터 해 줄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영마에 해당이 되고 형체가 없는 거니까요. 아나운서도 영마에 해당이 돼요. 근데 지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거든요. 형체가 있는 거죠. 말 그대로 형체가 있는 거고 영마 같은 경우는 이게 연예계 쪽으로도 많이 일을 하세요. 그리고 쟤 되게 예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영마예요. 어쨌든 방송하고 좀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영마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살은 제가 지금 형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 얘기를 해 드릴게요. 무슨 뜻이냐면 형체가 있다는 건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고 달리는 차 이것도 지살이에요.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거 그리고 내가 직장으로 이제 일하러 가요. 그것도 지살이에요. 그리고 지살은 지금 이 글자잖아요. 맨 앞에 나와 있어요. 맨 앞에 나와 있고 내가 으스댈 수 있는 뽐낼 수 있는 부분이고 형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상을 받은 그림을 내가 집에 무의식적으로 걸어놨어요. 그것도 지살 방향이에요. 그리고 이 그룹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개띠인데 만약 호랑이띠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맨 앞에 나와 있잖아요. 1번이잖아요. 1번에서 장자 역할을 하게 되죠. 장남 만약에 둘째 아이인데 개띠 부모가 호랑이띠 자식을 낳았는데 얘가 둘째에요. 차남이에요. 그런데 장자 역할을 해요. 마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회사를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토끼띠를 할게요. 토끼띠인데 토끼띠가 취직을 한 거예요. 취직을 했는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사장님이 오셨는데 나이를 몰랐어요. 그런데 돼지띠인 거예요. 1번이라고 했죠. 아까 장남이나 마지도 되겠지만 이게 사장님도 돼요. 어떤 거래처 사람이 왔어요. 내가 그 사람의 나이를 몰라요. 예를 들어 쥐띠를 해볼게요. 쥐띠인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공식에 맞춰서 보자면 사장님이 원숭이띠일 수도 있어요. 나를 만나려고 오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내가 이 그룹 안에 있는데 상대방이 1번에 있다면 좀 어렵죠. 사장님은 좀 저희들한테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로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내 그룹에서 1번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지살이 의미하는 방향이고요. 지살이 뭐 다른 여러 가지 뜻도 되겠지만 여러 가지 또 책이나 인터넷 좀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어쨌든 지살은 제일 첫 번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남들에게 뽐내거나 나의 어떤 이름을 나타낼 때 보는 부분이고 영마는 그게 아니라 그랬죠. 제가 앞에다가 적어드렸어요.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적어드린 게 영마예요. 영마는 형체가 없어서 퍼진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의 말을 같이 몰고 다녀요. 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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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근하는 말 있잖아요. 저희가 입으로 말하는 말 쟤 예쁘더라 쟤 어떻다더라 쟤 되게 괜찮은 애더라 요즘 어떻게 지낸다더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형체가 없는 거 이거는 영마예요. 그런데 형체가 있는 거 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장남 역할을 한다거나 맞이 역할 간판 명함 기차 타고 가는 거 이런 것도 지살이에요. 지살은 내가 주체가 돼서 타고 가는 게 바로 지살이에요. 영마는 그게 아니죠. 영마는 내가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있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 그것도 영마거든요. 이렇게 영마랑 지살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많은 자료가 있을 거예요. 인터넷 참고하셔도 되시고요. 아 참 또 드릴 얘기가 있어요. 이 영마가 만약에 대운으로 들어오잖아요. 만세력 보실 때 대운도 한 세트죠. 근데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신자진인데 제가 원숭이 뛰거든요. 근데 영마가 뭐가 돼요? 호랑이죠. 제가 아직 호랑이 대운 맞으려면 좀 기다려야 돼요. 다음 대운이 아마 저는 호랑이 대운일 거예요. 근데 호랑이 대운이 오게 되면요. 내가 버는 것보다 내가 쓰는 게 더 많아요. 내 거를 내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영마 대운이에요. 근데 지살은 또 틀려요. 지살은 돈을 많이 쓴다기보다는요. 좀 뭔가 자잘하게 들어오는 게 좀 있어요. 쓰는 것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영마고는 좀 달라요. 지살은 내가 본전은 갖고 있는데 자잘하게 자잘하게 뭔가 좀 콩고물이라 그러죠. 콩고물 같은 돈들이 들어와요. 이렇게 간단하게 지살과 영마살에 대해서 방송 진행을 해봤습니다.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또 저는 또 다른 시간에 또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정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